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에코프로에 아주 중요한 자리가 왔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에코프로가 국내 2차전지 종목들은 테슬라의 영향을 좀 받는다 자 근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 요렇게 에코프로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요 5일선이 11선하고 요게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상승추세를 유지할지 요게 지금 딱 판가름 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75만원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11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5일선 이렇게 내려가던 게 상방으로 딱 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추세에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또 기다리던 조정을 갖다 주게 되느냐 요러한 갈림길이 오늘 나온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내리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자 요게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전일에 장대운봉이 나오면서 팍 하고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그 다음날 어젯밤이죠 미국장을 어젯밤에 다시 양봉으로 쫙 하고 올려가지고선 떨어진 폭만큼 다 올라갔어요 이 봐요 이 은봉을 은봉의 시가만큼 떨어진 것만큼 요렇게 양봉으로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2차전지 종목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75만원 위에서 요렇게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테슬라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사는 핑계될 게 없으니까 테슬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선 내렸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에코프로는 이제 요 조정이 나오는 게 어떤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냐 요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지난번 4월달에 4월달에 요 82만원을 찍고 내렸을 때도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요렇게 5일선을 딱 깨는 장떼원봉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예 다음번 자리에서 반등을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쌍바닥 그리고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정거점까지의 반등을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이때도 봐요 이때도 요렇게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것이 6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초록색 선이 61선이에요 계속해서 그 당시에도 이 61선이 지지선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6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요 위에 80만원대 이 80만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조정을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바로 돌파하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오고 다시 돌파 돌파 시도하고 또 조정이 나오고 돌파 시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너 번의 트라이 계속해서 80만원을 노크하는 요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나서 돌파해야 진짜 100만원까지 100만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요렇게 은봉이 나왔을 때 요 은봉이 나왔을 때 요 은봉이 거래량이 나온 은봉인가 안 나온 은봉인가 요걸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자 보세요 이때 첫 번째 떨어지는 은봉 그 다음에 이때도 5일선을 깨고 이탈할 때 이 은봉 요런 은봉을 보면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당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때는요 이때는 거의 2조 2조가 넘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은봉이 터졌고요 이때도 이때도 5일선을 깨고 떨어질 때 요때도 요때도 1조 이때는 1조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자 오늘은요 바로 지난번에 절반도 안 되는 4,5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 밑에 21선이 딱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21선을 다 왔어요 내일이 되면 요 내일 차트를 한번 살짝 그려서 보면은 내일이 되면은 21선이 딱 올라가서 정확하게 70만원을 21선이 딱 찍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70만원 밑으로만 살짝만 가도요 살짝만 가도 오늘 저가는 70만원을 깬 69만 9천원 이었습니다 장중에 70만원을 살짝 깼어요 자 이게 깨지냐 안 깨지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70만원이 깨졌으면은 한옷가래도 깨졌으면은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21선에서 70만원을 살짝 깨요 지난번에도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도 70만원을 5일선일 때 깼어요 깨고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지가 되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있어요 그죠 70만원이라는 지지 라인이 요게 지난번에도 50만원을 막 밑에서 올라오면서 50만원을 저항대로 보니까 50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횡보한 다음에 50만원을 돌파하니까 어디까지 가요 82만원까지 갔죠 요런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70만원을 계속 지지해야지 그런데 요걸 깼다가 깼다가 다시 올렸을 때는 바로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79만 9천원까지 갔던 그런 이유에요 요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깨는 지지다 깨는 지지 깨는 지지다 지지 라인을 깼다가 올렸을 때 그만큼 더 많이 간다 왜냐 요렇게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이 깨져야 깨져야 개미가 털고 세력들이 요걸 받아서 올린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에코프로는요 개미가 올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18조가 넘고요 그 다음에 하루 거래대금이 못해도 거의 4천억 5천억이 터져요 삼성전자 거래대금만큼 터집니다 많이 터질 때는 에코프로가 2조가 터집니다 2조 5천억 삼성전자도 2조가 터지는 날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지금 에코프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선 모든 세력이란 세력들이 총집합해가지고 단타도 치고 공매도도 치고 전쟁터다 이거에요 그런데 에코프로 세력이 지금 요렇게 딱 내리는 것을 선택을 했다 공매도 때문에 내리는 거 아닙니다 공매도 애들은 지금 쪽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은봉은 공매도 세력들이 아니라 에코프로의 세력에 의한 요러한 은봉이다 조정을 보이고선 다시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5일선을 살짝 깼다가 올렸듯이 21선도 살짝 깼다가 다음 자리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오히려 개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멋진 반등 자리가 온다 이겁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가 그동안 올라가는 동안에 누구를 타면서 올라갔습니까 여기 보시면 요 초록색 선이 요게 61선이죠 61선을 최종 지지 라인으로 그죠 최종 지지 라인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죠 최초에 올라갈 때는 최초에 올라갈 때는 11선과 5일선을 번갈아 가면서 우상향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불꽃 슈팅이 나오고 나서는 21선까지 떨어진 게 마이너스 3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슈퍼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쌍봉이니까 이 쌍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쌍봉을 극복하는 방법은 쌍바닥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5월달에 요날부터 계속 드렸어요 5월 초순에 이거 쌍봉이다 쌍봉이 나와서 떨어지지만 쌍봉을 극복하는 것은 쌍바닥이 나오면 된다 그랬더니 여기서 쌍바닥 쓰리 바닥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하나 둘 세 번의 바닥을 그리는 요거는 원 투 쓰리니까 이제 쓰리 바닥이에요 쓰리 바닥이 나오니까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또 한번 61선 그리고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엠벨로프 하단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한번 저점에서의 타이밍이다 또 한번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 자리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선을 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예 이 자리가 바로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항상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렇죠?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야 큰 조정이 나와야 급등이 나오고요 또 이때도 큰 조정이 나오고 나야 또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이번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올라갔을 때는 8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거죠 자 항상 주가가요 계속 오르는 대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초입일 때 상승 초입에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고 있을 때 이때야 그런 식으로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고요 지금은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고점 논란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죠? 얘가 이렇게 50만 원 돌파해서 갈 때만 하더라도요 리포트에서 나쁘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공매도 애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지금 80만 원으로 수직으로 올라오니까 뭐 각종 안 좋다는 얘기 나오고 공매도 애들이 지네가 죽을까봐 그냥 안절부절을 하면서 골드만삭스 뭐 하나증권 이런 애들한테 리포트 써달라 해가지고서 각종 치사한 짓은 다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80만 원대 자 여기를 돌파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그래서 저점을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80만 원을 향후에 돌파했을 때는 아주 큰 시세가 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이 6월 하순이죠 자 이제 7월달이 되면은 7월달이 되면은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한테는 또 한 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전까지 한 번 조정을 줬다가 또 저점에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자 실적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6월 28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자 증설 효과 흡수를 해서 양극재 2분기도 질주한다 최대 실적 갱신 예고다 자 요것은 바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양극재 업계가 2분 뒤에도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자 증설 공장의 본격 가동에 따라 출해량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자 전방 사업인 전기차 사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있다는 점도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 고객사와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실적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연산은 총 18만 톤이고 올해 2분기부터 연산 5만 4천 톤의 경북 포항 캠퍼스 7 모든 라인이 가동에 돌입을 했고 3만 톤의 캠퍼스 5 엔도 가동률을 점차 끌어올리고 있으면서 출해량 증가로 자연스럽게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번 2분기 7월 달에 있을 2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것이 틀림없죠 자 증권사 컨센센스보다 또 한 번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7월 달에도 또 한 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나와야 그 이후에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치는 것보다도 조정을 보이고 쳐야 제대로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차트가 지금 에코프로가 꺾이냐 안 꺾이냐 이거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이 차트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중심선입니다 자 이 중심선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갖다가 그리고 있으면 네 이것은 뭐예요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 중심선이 아래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중심선만 수평으로 유지하면은 아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락 추세가 아니라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눌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 자리가 눌림목 자리인지 아니면은 하락의 시작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중심선이 계속해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중심선을 여러분들 차트에도 꼭 같이 설정을 해서 보시라고 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초보자도 이 중심선 만큼은 꼭 설정을 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쳐보시겠습니까 노트에다도 할 수 있는 PC버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마트폰 앱에도 영문 S를 깔아가지고선 여기서 볼 수 있는 모바일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제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자료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는 다운받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연락처로 에코프로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한 분 한 분께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 연락처에다가 에코프로라고 에코프로의 또 한 번 멋진 반등을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코프로라고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중심선 설정하는 자료를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주식 VIP 회원님들은 어떻게 중심선으로 수익을 냈는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기법주라고 VIP 회원님들만 따로 보는 영상인데 이것은 제가 하루 전날 앞으로 이런 자리가 오면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됩니다라고 미리 찍어가지고서 올려놓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동구 콜딩스도 여기 보면 여기 중심선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죠 핑크색 선이요 자 이 가격이 14,800원인데 여기가 오면은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중심선에 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24%가 넘는 이러한 장대양봉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반등이 바로 나올 때도 있고 횡보하다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심선이 그만큼 지지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등이 이렇게 잘 나온다 이겁니다 추세가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선을 꼭 설치를 해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구 콜딩스도 이렇게 짱짱한 수익이 났다고 자랑을 해주셔서 인증샷을 남겨서 올려 보내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DYD도 24% 이상 수익이 나면서 수익금을 짱짱하게 버셨다고 자랑해 주셔서 이것을 올려서 인증샷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계속해서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를 자리를 전일까지 자 61선에서의 반등을 한번 기대를 했었는데 자 오늘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에코프로 BM도 동반하락을 하면서 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탈을 한 다음에 이 아래 엠벨로프라든지 전저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이 25만 4천 5백원 자 이 전저점 자리를 복귀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깨는 지지가 되는 거예요 깨는 지지 항상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반등을 줘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예 사실 반등이 더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횡보하는 동안에 아 이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하면서 개미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손절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한 개미 물량을 잡아야지 또 세력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BM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진정한 주포가 주가를 딱 기준을 잡고서 움직이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개미가 수익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네 공매도 세력뿐만 아니라요 공매도는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주가를 올리는 세력은요 절대 개미를 같이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 아래 엠벨로퍼 하단이 있죠 그 다음에 2단은 전저점 부근 그리고 밑에 또 중심선이 짱짱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중심선이 이탈을 했습니까? 아니고 또 중심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요게 지금 우하향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자 계속해서 수평이기 때문에 자 이번 조정기에 또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정이 나와서 주가가 또 싸졌을 때가 반등 다음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